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디저트 타임이구요 제가 저번주부터 카스테라 위에 찍어먹는건 뭐 먹어보고 싶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져왔구요 롱루네띠니 그 다음에 치즈케이크 그 다음에 우유 끝 소와 나무에 365 순수한 목장우유 라고 합니다 먼저 그죠 오늘은 요거 요것만 먹을게 촉촉 촉촉 촉촉한 반짝반짝하지 반짝반짝 반짝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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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더이로 반짝반짝 반짝반짝 롱루 으윽 으윽 이거 우유랑 먹으면 꿀맛이 있는디 짠 이거 저 한번 찍을게요 이거 저 한번 찍을게요 우유도 한 잔 우유도 한 잔 자 먹어보겠습니다 밑에 노르스 빵을 다 찍어서 어 무거 어 무거 어디서 음 음~~ 역시 음 롱 롱 뻑뻑해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 이거 조그맣게 잘라져가지고 그거 인간사료라고 해서 파는거 알죠 인간사료 어우 되게 촉촉해 되게 말랑말랑 먹어야지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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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인간사료라고 그러냐면은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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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할인받고 이게 맛있네 딸기 오믈레빵이 뭐예요? 딸기 오믈레빵이 어디꺼야? 카스테라 달달해요 스칼렛님 어서오세요 짠! 생크림! 아이라인 저요 클리오 꺼 밖에 안써요 클리오 갈색 킬 뭐 그거 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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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니가 하나도 안 번져요 붓형태 하트님이 별풍선 한개 팽라이 고맙습니다 잡서버 잡서버 붓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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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보여 칠보여 붓형태 젖은 타이밍 물 붓형태 붓형태 부하 농담이라도 듣기 싫으시대요 아까도 다 뗐어요 이 정도는 다 이 정도면은 이쁘다 롯데먹캔디님 한개 고맙습니다 롯데먹캔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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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 더 가져올게요 롯데먹캔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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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렌지 님이 다섯 개 고마워요 핑라이 이거 맛있어요 자 여러분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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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얍 이얍 생크림 샌드 그리고 후 후 후 후 후 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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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은요. 내가 뭐 가만히 있어도 웃으세요. 너무 좋아. 아이고 매야. 아이고 매야. 아이고 매야. 하잖아요 누가 마흔이래 나보고 누가 나보고 마흔이라고 그랬어 입을 꿰매버릴려고 노래님 고맙습니다 저 눈이 예뻐 보여요? 저 눈이 예뻐 보여요? 고마워요 라면부대에 роб고맙습니다 제가 잘 어울리지 못함 내가 가는 세월 하니까 그 서유석이 생각이 나네요 나 못참 됐었는데 아 잘 들어봐요 서유 서유석의 가는 세월 아는 아는 사람 노래방의 노래방의 기억 찾으면 이 맨꼭대기에 있는 가는 세월 가는 세월 군악을 잡을 수가 있나요 이 노래 아는 사람 있어요? 양이은 나가 제발 저를 양이은 닮았다고 좀 하지 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좀 내 또래를 닮았다고 그래야지 나보다 한참 연배가 높은 사람을 닮았다면 되겠어요? 여러분 머리를 이제 길러볼까 코트 인정 나 코트 내가 봐도 닮았어 젤리필터와 채광이 합친 얼굴 코트님이랑 어떨 때 닮았냐면 요럴 때 요럴 때 닮았어 그 분은 싫어하실 거야 닮았지? 왜 위에 찍어먹지 말라고 그래요 김신영은 안 닮았어 차라리 김숙 저 예전 뭔 우아 우마 뭔 우맘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닮았다 싶어 인정해 응? 내 스타일에 찍어먹는 건 미우맘? 한참 되셨지 안 온지 내가 무슨 브이란이에요 동그란 거지 갓쑥이 누구야? 어머 오렌지 지나님 저 두상 하나도 안 이뻐요 저 머리 있잖아요 네모네요 뒤에는 납작하고 두상 요기를 만지잖아요 요기가 튀어나왔어 여기는 납작하고 네모네 네모네 네모 요기가 튀어나왔다니까 뒤에는 납작해 그래서 머리띠를 하잖아요 머리띠를 하면은 머리띠가 앞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뒤로 빠져 요기 맛있당 언제지? 미우만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향언니 저 좋아하는 아이돌 아이오아이 아이오아이 망고기 아니야 어어 우리 모조님이 모조님 100개를 나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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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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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조님 감사합니다 자 후식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유튜브 친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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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